안녕하세요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이벤트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제가 요즘에 좀 이벤트 안하고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제가 바쁘고 그래서 이벤트 좀 특별하게 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벤트를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장기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1000명 때까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벤트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벤트 물품은 제가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때 지금 이 개체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죽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 품목은 대충 기본적으로 어떤 틀 안에서만 제가 정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 표고원 그리고 두 번째 사슴벌레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한 용품 이렇게 좀 세 가지 세 가지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구독자가 1000명 1000명인 만큼 두 스키 들이죠 그만큼 좋은 개체가 가고요 그럼 이제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룰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일단 구독 좋아요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거 아시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댓글에 왜 바꾸신다 왜 내가 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됐나 그런 걸 써주시고 카카오톡 아이디로 좀 적어주시면 제가 당첨됐을 경우 그 아이디로 제가 톡을 보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좀 너무 길어질 경우 막 제가 예를 들어 800명 그리고 뭐 700명 이때쯤 딱 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잘 판단해서 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벤트 이번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